결승전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. 제발. 배틀코인 5만 원 충전했고요. 지금 샵으로 가서 오프워치 전리품 상자 50개 48,000원 와우 개비싸 일단 5개까지는 그냥 연습으로 까보도록 할게요. 뭐 근데 이게 지금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게 패치가 돼가지고 중복이 안 뜨게 바뀌었잖아요. 내가 뭐 전설 안 뜨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아무거나 봐봐. 바로 뜨잖아. 안녕 안녕 아 전시즌 것도 있구나. 이런 더러운 전설 안 뜨는 사람도 아니고 말이야. 이번 시즌은 전시즌과 다르게 이런 거 살 수 있게 바뀌놨어요. 옛날에는 3,000원 주고 샀어야 되는데 전 거는 그냥 1,000원으로 살 수 있게 이렇게 바꿔놨고 이번에 좀 나온 게 멋있는 게 많아요. 와 솜브라시 리퍼도 객간지야. 아니구나. 하나 더 있구나. 원탑이 따로 있구나. 아주 그냥 미쳤다고 하더라고.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게 있어. 어차피 크레딧이 6,000이나 있는데 안 뜨는 거 사면 되는 거 아니냐. 해가지고 내가 전설 스킨을 다 사놓으려고. 전시즌 같은 경우는 중복이 떴는데 이번 시즌은 중복이 안 뜬단 말이야. 게임 이런 거 좀 도박 같은 거 재밌게 해야지. 63경기 이거 사고 싶었어. 이거 괜찮더라. 메리시도 있었죠? 다 썼습니다. 자 이제부터 진짜로 하는 겁니다. 이래야 재밌지. 어? 전설 뜰 때 막 그 희열을 느껴야 된다고. 야 이 전설 한 두세 개는 뜨뜨잖아. 기본으로 뜨는데 나머지 세 개 막 크레딧으로 사면 재밌어? 재미없잖아. 그렇지? 이렇게 해야지. 나완아 인아해 hide. 이번에 나와야 되잖아. 나 5개까지는 깔끔하게 깔게요, 뭐 좀. 하나의 마음으로 опер ситу? 어? 이거 쏜 거 아니야? 아니야 10개 떳았는데 40개가 남았어. 야 무슨äl.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 아니 뭐 헛소리 하지 마.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40개나 남았어. 안녕하세요. 좋은 징조야. 야 이제 아직 37개나 남았다고. 잠깐만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 잠깐만.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. 아니야. 아니야 일단 3개까지 깔끔하게 가자. 아직 절반도 안 남았어. 됐어. 우와. 우와. 근데 아XX 하나도 안 떴어. 와 어떻게 전설이 3개가 떴는데. 아니 진짜 개 호바잖아. 말이 안 돼. 아니 샀던 게 나왔다니까. 이미 도요한 수집품. 이번 시선 중복이 안 뜬단 말이야.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게 있어. 어차피 크레딧이 6천이나 있는데 어차피 안 뜨는 거 사면 되는 거 아니냐. 전설을 해가지고 내가 전설 스킨을 다 사놓으라. 야 이러다가 진짜 스킨 하나 크레딧으로 33개 모아가지고 사겠다. 아 나 위도우 사야 돼. 아니 나 왜 크레딧 사야 되는데. 아 개호바야 이거 궁극기 쓰면은 옆에 막 이상국 공 같은 거 나오는데. 개 멋있어. 석양이 진다. 턱으로 까면 나온다고? 그래 턱으로 깔까? 좋아. 됐다. 또 또 뭐가 있지? 팔꿈치로 까라고? 팔꿈치로? 어 팔꿈치도 아니고? 발 까라고 까라고?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겠니? 됐다 발 까라고 깠어. 발을 누르고 혀를 대라고? 이 새끼야. 다리로 하자고? 다리로 했잖아 방금. 다리로 한 거야.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. 다리로 한 거야. 다리로 하라. 이렇게 다리로 하라고? 발로 말고? 안 나오잖아. 이게 게임? 허리 다 ㅆ. 코로 하라고? 응 됐어. 자 코로 했어. 오 나왔어. 와 어떡해 ㅆ. 뭐야 왜 눌렸어 ㅆ. 이런 ㅆ. 광대로 가자. 엉덩이로 가자. 코로 다시 한 번 하자. 그래 코로 전설 떴으니까. 야 그리고 22개야 딱. 전설 나온다니까. 콩콩 어? 콩콩. 진짜 에바야. 에바야. 전설이 안 쓴다고. 빵댕이가 최고라고? 이 ㅆ. 나한테 뭘 시키는 거야. 아 진짜 별걸 다 시킨다 친구들아. 됐다. 됐다. 안 나오기만 해봐 진짜로. 오 나왔어. 안녕하세요. 우리 노래 듣지 마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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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위동 떴다 위동 떴다. 40개 까가지고 이거 하나 떴어. 너무 기분 좋다. 진짜 행복해 와. 진짜. 키보드 방금 부술뻔 했잖아. 맥크리만 나오면 돼 진짜 맥크리만 나오면 돼. 맥크리만 나오면 돼. 다 필요 없어 맥크리만 나오면 돼. 이리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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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. 와 진짜 개 묵하네 진짜. 야 너 자신 있지? 아 진짜 나 스물다섯 개로 리퍼 빼고 다 뽑았어. 아 진짜? 해봐. 하나 하나 딱 세 개만 하고 가. 그치 그치 아직 하나니까 그치? 세 개 안에 전설 나오는 거 맞지? 오. 현재 필. 어디 놔봐 어디 놔봐. 아이씨. 나 뽑았잖아. 가 이 새끼야 꺼져. 세 개의 전설이 그 전설이 아니잖아. 아이고. 아니. 아니 근데 진짜 50개 가는데 그게 하나가 안 나와. 하나 남았잖아. 나 위도우 하나 다 얻었어. 아 씨. 10개 남았어. 나 45개 갔는데 지금 위도우 하나 남았다니까? 키보드 칠라 했는데 키보드 칠 수도 없고. 가봐 가봐 가봐. 기운을 받아야 된다고 이런 거. 간절히 기도하자. 아 맞아. 가봤냐봐. 상대 안 쓴. 상대 안 쓴. 상대 안 쓴. 지기 전으로 백섭해주세요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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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승전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. 제발. 30분 전으로만. 아니 이런 거 스피드하게 딱 까야 돼. 이런 거. 다섯 개 남았다고! 다섯 개! 네 개 중에서 두 개만 뜨면 돼! 아니야 두 개도 필요 없어 한 개만 뜨면 돼! 제발! 나이스! 야 호텔 봐 호텔 봐! 표정 관리하자! 방송인이잖아 표정 관리해야지! 뭐 안 뜰 수도 있지 그치? 안 뜰 수도 있지 그치? 야 진짜 두 개 남았다 콩두다 콩두! 콩두의 기운을 받고 하면 돼! 내가 이거까진 안 할라 했는데 해야겠다! 나 옛날에 이거 해가지고 좀 많이 얻었거든? 대표님 참교육 들어간다! 다 귀를 비켜라 내가 두 개 빼라! 두 개 빼라 진짜! 큐리야 너한테 나의 기운을 줘! 하나 남았다고 크레딧도 없어! 귀로 이렇게 하잖아요?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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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화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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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화필! 한두 개! aku 안 써요! instant이 honey 조화필 philanthropy geopol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